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렇게 치고 잤으면 돈 잔 안 지울 거군요 저는 지금 술 마셔도 빨개진 게 아니라 약간 전반적인 사람이 부끄러워서 빨개진 게 아니라 불러와 네네 들어와 주셨으면 네 뭘 들어가 불러 원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가짜 방송하는데 진짜 또 만날 거야 이제 진짜 또 술 먹으러 잊자 아이고 나 옛날부터 알아요 몸비발디 입고 그때부터 한 잔을? 아유 술은 못 먹어요 못 먹어? 네 담배만 하는 거야? 곱창 하나 곱창 두 개 그다음에 계란찜 하나 둘 셋 세 개 알았어요 네 계란찜은 서비스 주라고? 우후 누나가 최고야 만주 서비스 최고야 안 기억해 안 기억해 안 기억했다고?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뭐야? 왜 이렇게 아 오늘 그거 하고 왔구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핸드사지 핸드사지 우리 모두 다 같이 핸드 댄지 개그원 핸드사지 개그원 핸드사지 잘하려고 하는 거일 수는 없지만 엄청 진작하고 있을 거예요 아 진짜? 손 잡아주세요 손 잡아주세요 이건 사실 효리가 축가 부르는 확률이 내가 보다 90% 정도가 되는 거야 아 효리가 진짜 그 학원이 좋아야 되는 거야 그 학원이 좋아야 되는 거야 아 그 학원이 중요한 건 뭔 자론? 하지원의 주례 하지원 주례 하지원 주례 하지원 선배님의 주례 진짜 오 너무 멋있어 아 너무 멋있어 오우 나도 부를 잘 알았어 오우 아 고마워요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명절 여기에서 같이 사진 찍자고 아 그래 드디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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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녕하세요 너무 싫어 고마워 진짜 선물이 드린다 남자친구야? 네 7년 됐어요 다시 찍자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따로따로 찍자 저 너무 좋아요 너희들 언제 하실지 모르니까 남자 찍어주시나요? 감사합니다 아 이 남자 새끼들 안돼 안돼 일로와 일로와 너 감동이에요 너 내 스타일이야 일로와 감사합니다 고마워 고마워 이거 방송 유튜브 나가도 되냐? 아 고마워요 아 좋아요 짠한 형 짠한 형 짠한 형 아 구독했어? 여러분 축하드려요 여기 와이프 와이프 형님 오세요 오셔야죠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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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진짜 둘이 좋은 결심을 맺어서 내 사진 안 지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오세요 행복하세요 안녕히 오세요 엑솔루트 엑솔루트 우리 사장님 엑솔루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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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오랜만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장님 우리 형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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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친구야 친구 어린 척 좀 하니 혼나고 친구야 내가 너 친구인지 모르냐 넌 친구 아니야 친구가 어린 척 할 때 그냥 이렇게 받아주네 저희도 같이 사진 찍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 내년 6월 29일이야 아유 박수 진짜? 네 어 정말 아니야 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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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국제 결혼이에요 어? 네 대만 어 넌 대만 아 대만? 네 대만에서 석인물 시경을 안 대만은 너무 너무 내가 경험한 바엔 진짜 멋진 나갈 한국말 감사합니다 한국말 얘기 잘해? 넷플릭스를 자 또 이렇게 impee 둘다 엉망진창이야 bian 잘하네요 하나를, 셋 잘 하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만이 형 나중에 구독해줘 어? 구독했어? 어! 구독 중! 구독 중! 너무 행복하다 잠깐만,x2 거울 식당 하면 축익은 빈 우와 감사합니다 아 lightly 나 갈등도 이거 집에서 이렇게 오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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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잊지 못한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 가네요 어디서 생활을 지나가다가 동엽선벼를 봐요 저도 지금 처음 봤는데 신동엽선배가 사회를 봐준다 사회 원래 안 봐주는데 그러면 너 돈 많이 나가야겠구나 저는 또 그 친구도 하세요 내가 돈을 준다고 해도 동혁 선배는 안 받을걸? 그냥 무조건 받아. 무조건 받아. 신경 쓰지 않아 대단한 사람이 있네. 그렇지? 제가 만약에 선배님한테 천만 원을 해도 선배님은 어슷라는 돈 하지 말고. 네가 천만 원을 우습게 생각하고 보니까 네가 은근히 돈이 많은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미리 해. 왜냐면 그래야지 내가 너한테. 지난몰에 어차피 가가 아니라 도저히 말하면 어차피 가. 진짜 멋있지. 너무 멋있어. 희로 형이 너네 결혼식에 사회를 봐주신다. 4월 27일. 밥 먹으러 오세요. 그 이야기도 해주세요. 이 둘의 결혼식은 우리 짠한 형에서 라이브 켭니다. 내가 사회보고 희로가. 말도 안 되는 거죠? 혜리가 슛 가는 것까지 얘기해야 되는데. 하지요 언니 수리로는 상관없어. 듣도록도 못한. 그 중계가 어디서 한다? 짠한 형. 짠한 형. 자본주의 괴물. 괴물 얘기할 때 눈빛이 변했어요. 눈빛이 변했어. 나는 호주가 너무 좋아. 진짜로 존나게 좋고. 이 새끼가 되게 웃겨. 근데 서투러. 근데 그 서툰거가 너무 좋아. 그래 맞아 맞아 맞아. 호주가 너무 졸여해. 오빠 선생님. 이게 서투르다는 거야. 선배님 자녀 없으신데. 그러니까 지수만 따르는 거는 서툰한 게 아니라 나쁜 새끼야. 이성입니다. 나쁜 새끼를 만들어야지 내가. 난 이게 너무. 내가 좋은 사람이야. 진짜 나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우리. 그러니까 너 어차피 결혼했다고. 내가 맞아야지. 근데 왜 때렸어. 제가. 아니 근데. 저는요. 때린 적 다른도 없어요. 좋다. 야 상한다. 야 상한다. 제트 씨 상한다. 무슨 뜻을. 아 그래. 우측인 거 주셔가지고. 대만 과자 저희가. 야야 내가 고작 5만 원 그냥 줬는데. 민혜는 이렇게. 이거 5천 원 안 돼요? 2천 8백 원 오지. 아 맛있게 진짜 좀 야. 오빠 2월달에 결혼하시네. 짠한이 형이 연락해 진짜로. 내가 사이로고. 응? 이효리가.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.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